아유 막둥아 어 엄마가 우리 막둥이 준다고 이 맛있는 사탕을 구해왔어요 자 맘마 한번 먹자 맘마 어 엄마 먼저 드세요 아유 그래 그러면 음 엄마 한입 우리 막둥이 한입 엄마 다 드세요 아유 이런 효자를 봤나 아유 막간지다 아유 아유 내 새끼들 왔네 어이 그리어 아유 승훈이도 왔네 승환이에요 미안하다 얘 아유 새내기 엄마야 아유 아유 우리 딴둥이들 뭐 일단 갔다왔어 어 갔다왔어 의심스러운데 얼마나 잘 씻었는지 엄마가 확인해보자 웃어 벗어봐 아 진짜 갔다 왔는데 갔다 왔는데 갔다 왔는데 아유 내가 고대로 있잖아 엄마가 닦아줄게 일로와봐 아이 아이 이리와 하지마 아 이 녀석들이 엄마잖아 엄마 아냐 왜 이래 어 아유 세상에 아유 진짜 아유 우리 장 남았네 어머니 저도 목욕 갔다 왔는데 확인 좀 시켜드릴까요 아니야 넌 징그러워 아니 아들인데면 어때요 아들 아니야 제방 가서 공부나 할게요 그래 어 여기 올라가 쌍둥아 좀 도와줄래 어 알았어 잘해 그렇지 아유 잘한다 함부로 벗고 다니지 마라 아유 됐다 공부해 우리 들어가요 아유 세상에 올 것이 왔다 얘들아 준비해 아유 잠깐만 있어봐 아유 그려 아유 그려 아유 세상에 아유 아유 우리 다 왔네 아유 우리 애기들 잘 놀다 왔어요 네 뭐하고 왔어 크리스마스라고 교회가서 맛있는 초코파이도 먹고 재미있는 율똥도 배웠어 보여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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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거야 율똥 준비 야 긴 내 싸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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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기분 달릴까 말까 달리자 한 번 더 달릴까 말까 달리자 아유 아유 죄송해요 아유 들어와 참만 안 들어와 내가 왜 놀았지 엄마 우리는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없어요? 아유 그럴 줄 알고 엄마가 선물을 다 준비했지요 이쁜 목도리를 준비했어요 자 선물 받는 대형으로 실시 내가 보여줄 받을 거 같아 아유 그래 우리 수영이부터 자 이쁜 목도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지 다음 우리 민이 아유 됐다 그 다음에 우리 민경이 아유 우리 쌍둥이는 한꺼번에 아유 우리 승훈이 승훈이 아유 우리 경아 아유 따뜻하다 엄마 목도리하고 따뜻하니까 밖에 가서 놀고 싶어요 아유 그래요? 그럼 나가서 놀아요 야아 야아 날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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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다 나갔네 아유 세상에 어머니 네? 저도 선물 아유 우리 장난권 엄마가 특별히 챙겨놨지요 우리 장남 시계가 없지? 아 네 엄마가 시계를 준비했어요 아니 그렇게 비싼걸 아유 자 여깄다 자 아이고 해봐 아유 세상에 이쁘다 응? 저 격거리 시계네요 응 그리여 자 다들 들어와 아유 그만 놀아 응? 아 나 하고싶지 않아 그래 한 명씩 들어와 응 아유 아유 더워진다 어허허 으허허 으허허 헉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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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네? 이런거 말고 진짜 선물 없어요? 진짜 아이 좋잖아 선물 아이 건배 너희들 선물 조정하면 이 놈 아저씨가 이 놈 한다 안돼 안돼 이놈 아저씨 아유 힘들어라 이놈들아 이놈들아 엄마마를 이놈들아 그래도 오늘은 저희 아저씨가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가져왔다 자 니들이 좋아하는 인형 이놈들아 야 이 아저씨가 비싼돈 좀 사온건데 니들아 이놈들아 아 정여사에 애들이 싫어해서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도 감사해요 올해는요 감사의 의미로다가 사장님한테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건가요 뭐야 아유 뭐 이런 선글라스 이런걸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때요 가수 비같아요 예 아유 엄청 비같네요 저팔개같아요 니들 엄마한테 저 허둥소리 퍽퍽만 했다가는 아저씨 저기 목욕탕 갖고 뜨거운 물에 몸 뿔리고 온다 아유 대박이야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유 이놈들아 아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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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유 세상에 우리도 파티에요 파티 파티 아 그럴까 엄마가 그럴 줄 알고 옆집에서 버린거 이거 테러 이거 파티용품 주소 왔지 아유 잘했다 아유 한 명씩 한 명씩 아유 잘한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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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우리가 무슨거지에요?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하다고요 왜 그래, 승훈아? 승훈아 아니에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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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언제 크리스마스 한 번 즐겨본 적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둘 곳 없는 우리 집을 보시라구요! 맞아! 아, 니들 왜 그래? 엄마한테 한 번 혼나볼까요? 안 되겠어! 벌받아야 되겠어! 앞에 애들 무릎 꿇어! 어? 무릎 꿇어! 니들 허리 숙여! 어? 민이 무겁게 들어! 니들 30분 동안 이러고 있어봐! 한 번! 응? 진짜! 민아! 엄마가 시킨 거 있지? 네!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지! 바로 인간 트리야! 엄마! 응? 우리가 엄마 위해서 준비한 거 있어요! 아니, 날 위해 준비를 했다고? 네! 준비됐지? 하나, 둘, 시작! 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절도 잔다 아기 절도 잔다 아기 절도 잔다 여러분! 메리핑핑크! differentố! 아이! equal member! 음악 city 내